가지마 남자리 가지마 당신 누구야? 내가 해줄게 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누가 보냈어? 야, 잠깐만, 잠깐만! 나 여기 싹 치워놔 만약 천사도 후회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내 유일한 후회는 시끄러워 이 세상에 딱 너랑 나 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랑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영향을 받는다